바보같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아마존에서 가장 많이 드는 말 중 하나는 바보같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라는 말이다. 누군가 이렇게 질문하면 되어분, 그건 사실 굉장히 좋은 질문이네요. 라는 말과 함께 대답을 시작한다. 크게 중요하지 않거나 이미 설명한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더라도 질문자를 민망하게 만드는 일은 절대 없다. 박정준 나는 아마존에서 미래를 다녔다 해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아마존은 잘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것이야말로 바보같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몰라서 질문한 사람은 많은 경우 감사의 대상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용기 덕분에 모르면서도 가만히 있던 사람들도 혜택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런 질문들을 통해 구성원 모두의 이해가 높아지고 서로 간의 오해는 줄어든다. 조영탁의 행복한 경영이야기 중에서